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괜찮아요? 오늘 프론트 몇 초? 오심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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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엉덩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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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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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를 절로 더 보내줘 누가 받쳐놓은 거 아니야? 절로 쭉 보내보세요 눌러서 팔을 눌러서 아 그만해 젠장 이제 이런 식으로 계셔야 됩니다 으악 으악 1개 베트남 5개 쪼금으로 이렇게 큰 꼬로 해보는 것 같아 야 아우씨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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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팁으로 50초를 하는게 더 말이 안되는거 같은데 그래서 끌림이 낫거 같은데 이렇게 해야되요 공주이처럼 사실 50초루틴 누가 만든겁니까 이거 견준이가 맥스 맨날 때리잖아요 저희팀에 그래서 뭐 홀딩을 얼마나 버틸까 했는데 갑자기 규일이 형 오늘의 기행 안 밟고 하는게 리얼인거지 종이 살렸으니까요 5 나이스 무엇으로 꿀팁 알려드릴까요 빨리 빨리하면 많이 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꿀팁 꿀팁 들어왔는데 진짜 꿀팁 근육을 속이는거에요 별로 안바른데 안바리되는거 아니야 근육이 다 눈치채어요 두개 하고 두개 해 눈치채고 지쳤어 아니야 숨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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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오르기로 시청자를 속이지 말고 근육을 속이란 말이야 상체만 찍었어요 빨리하면 다섯개야 몸 쫙 펴고 이렇게 저희처럼 어깨로 민다 골반을 뒤로 말고 앞으로 밀고 차이야 가슴이 맨 앞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얘를 맨 앞으로 두기 위해서 얘가 열려야 되잖아요 열리면서 이렇게 되는거에요 얘가 따라오는거에요 골반이 전방볼사가 되는거에요 그쵸 얘가 여기서 나 가슴을 넣고 싶어 라고 해서 이게 아니라 가슴을 아래로 보내서 열어두면 요런 자세가 나와요 여기서 다시 보도록 떨어뜨린 팔을 다시 보도록 할게요 단단ineriner개 7 8 9 10 1 2 2 1 1 9 10 2 3 2 2 오오오! 디렉스, 갑재 이케께 태국의 힘이 김귤이 나와 아오! 에헤이! ích 참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넷 둘 셋 셋 셋 넷 인사 6,7,7,7, 8,7,8,8,8,9,5,5,5,6,0,1,2,3,T,8,8,8,8,9,5,6,0,1,2,3,3,4,1,2,3,4,1,2,3,3,3,4,1,2,3,4,1,3,3,4,1,2, gerade tre kl embodiment Definition Да 32 pomoc 나 33개야 겟수로 속해줘 1분 8 10 1 2 3 4 للت 형 따라가! 너무 상해 따라가 정답 흠 정답 스키 같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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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와! 같이! 잠시만! 잠시만! 같이! 같이! 이게 뭐냐 이거? AB 쿠션! 뭐라고? 무슨 푸시요? 조심하세요! 화이팅! 뭐라고? 뭐세요? É quién 하나래요? C. 쟃났어? 너무 웃겨가지고 15, 16, 7, 8, 1 오케이 드리겠습니다 2초 화이팅 화이팅 5, 4, 3, 2, 1 오케이 끝났다 우린 끝났다 우린 끝났다 뭐야 이거 밀어내기 너무 정성이 잘 돼 아니 자리 들어 인마 20초 내가 형한테 형한테 있겠냐고 오해하겠네 앵글이 내 눈은 일로가 있어 오해하겠네 버릇정말이 없는 녀석 너 안 되겠다 나 다리 되게 져 제대로 들고 있었는데 잠잠이 움직인다 다 왔다 5, 4, 3, 2, 1 1, 오케이 나이스 잠시만요 잘하시네 진짜 형들 치사는 잘하시네 오우 너무 잘 나왔어 여기에서 차가가 있을 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진짜 오우 이제